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전은성 대표의 명쾌하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고민 남겨주세요.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거든요. 연결해 볼게요. 네, 오픈 채팅 중계방 박지희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은성 대표님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빨리 오픈 채팅창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배윤정 님께서 대표님 동자동 아스테리움 48병 매수를 고민 중입니다. 용산이고 서울역 교통우제가 많다는데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여기가 이제 서울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서울역 일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의 동자동 그리고 좌측의 서계동, 청파동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쪽 문의 특히 많이 주시는데 이 동자동 아스테리움 아파트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방위동의 199-1번지 신축 2년차 3룸 다세대 주택인 것 같은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곳은 어떻게 보시나요? 방위동 일대가 숙박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1호 때월드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입을 신축 2년차라고 보니까 이제 세를 끼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2룸에 대한 전세가 상승률보다 사실 3룸에 대한 전세가 상승률이 요즘에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룸에 대한 공급들이 좀 많은 영향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매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번에 세를 놓았을 때 방 3개짜리에 대한 전세가 상승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갭 투자로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한번 매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수요가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숭인동 243번지 신축 1년차 다세대 빌라 투룸을 보유 중인데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고민 중이십니까? 지도를 좀 보면서 해야 되긴 하는데 숭인동 일대가 일단은 다세대, 종로구 일대가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서는요. 굉장히 다세대 주택을 지금 공급하기 힘든 자치구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세대당 한 대를 확보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종로구 일반 주거지역에서 신축 허가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게 만약 주거지역에 있는 거라면 보유를 계속해야 되고요. 상업지역에 있는 거라면 역세권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이주 종로구 숭인동 일대의 1호선 라인 쪽에 있어서는 전세비율이 굉장히 높고 안전한 수요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호선 라인 주변 숭인동 상업지역이라면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시설에 대한 희소성도 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생각하셔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에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해결 도와드릴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재테크 이 시간은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속 시원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123번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한남유타운 4구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좀 조언과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도움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가 지금 사업 시행인가까지 해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처분 시기가 언제까지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할 경우와 계속 보유할 경우 어느 쪽이 좀 유리한지 그 다음에 이거 개발될 경우에 만약에 제가 보유했을 경우 대형평수로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소형평수로 해서 두 개의 조합원은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남유타운 4구역 보유 중이시고요. 앞선 시청자분처럼 개발 진행 속도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를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보유한다면 소형 두 채이냐 대형 한 채이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거주도 하고 계세요? 거주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여기 강남구 쪽에 있습니다. 그럼 뭐 지장 없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데 언제 개발되느냐. 지금 투자자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이요. 입장이 투자자고 나중에 개발되면 들어와 거주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 개발되느냐.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이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끝나느냐.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언제까지 보유를 하느냐 질문이 있었고. 네 번째 평형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있으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 지금 어떻죠? 가격 제가 10년 전에 평당 한 2천만 원에 했는데 지금 한 3,500에서 한 4,00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대형 평수를 갖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52.53 평 정도 돼요. 지금은 4천만 원 가까이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수익률은 100%는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약간 10년 전에 너무 큰 거를 가져갖고는 있었는데 아마 그 지금 2배가 되는 시기가 불과 한 3, 4년 만에 됐을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걸 많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네. 하여튼 간에 대구 안 대구는 중요하지 않지만 되려고 하는 시점에 가격들은 되게 많이 올라요. 그리고 한남뉴타운이라는 게 지금 1구역은 우리가 존치로 남아 있고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개발이 되는데 한남뉴타운에서는 그렇게 빨리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4구역 혼자 제일 먼저 됐다고 하면 3구역과 5구역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단지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주변이 다 노후된 주택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어떤 생활권을 공유를 한다면 그 아파트가 그렇게 좋아질 리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주변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마지막에 개발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예를 들어 잠실주공 5단지만 개발이 안 되는데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 인가가 지금 과연 어떻게 날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성수동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재개발 지역 두 군데가 한남뉴타운과 지금 성동구에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인데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통합 개발을 원칙으로 사업시 인가를 변경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는 강변북로 지하가 좀 별도로 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태클을 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 인가 준비를 하고 나면 관리처분까지가 아마 지금 사업시 인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처분까지가 아마 짧으면 3년, 길게는 한 4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 5년 이내는 이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평영 배정은 지역에 따라 소형 평수가 위주인 곳이 있고 대형 평수가 위주인 곳이 있는데 소형 평수가 가격이 강세다라는 게 우리나라 모두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용인이라든지 또는 김포라든지 이런 데들은 소형 평수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왜냐하면 대형 평수를 살려는 사람들이 그걸로 안 가요. 그런데 한남 뉴타운이나 우리 한강변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데들 또는 성동구까지도 또는 마포구까지도 한강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데들은 큰 평영들이 굉장히 나중에 높은 가격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1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주거 전용 면적에서 한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아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위주로 가시는 게 아마 동 배치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업 시에 인가 할 때 보면 아마 대형 평수들이 조망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게 아마 배치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판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지역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크게 이것 때문에 이걸 팔아야 삶이 유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는 고민 접어두시고 끝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